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탑독독! 안녕하세요. 탑독입니다. 여러분, 검정고시 혼자 공부하기 막막하시죠? 그래서 저희 탑독이 여러분의 고민을 탑화해줄 엄청난 꿀팁을 갖고 왔습니다. 바로 IMBC 캠퍼스인데요. 합격은 기본, 고득점까지 원한다면 검정고시 전문교육기관인 IMBC 캠퍼스가 정답입니다. 기본기 탄탄, 족집개의 강의로 시험 적응력은 완벽. 네, 8년 연속 수석 합격자와 성적 우수자가 가장 많은 IMBC 캠퍼스. 더 빠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 IMBC 캠퍼스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드릴게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IMBC 캠퍼스에서 쉽고 빠르게 여러분의 꿈을 향해 도전하세요. 네, 저희 탑독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탑독이었습니다. 탑독콘! 감사합니다!